치열하게 애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썼으면 싶다 애써 자책하지 말고 애써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써 아쉬워하지 말고 애써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나 애썼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애써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좋겠다 난 오늘 참 잘했다고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이 책은 서점에서 이 제목부터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항상 무언가 결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 현실에 무책임한 조언이 아닌 참으로 따뜻한 격려 한마디처럼 느껴졌거든요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이 구절만 계속 되내어도 음... 지난 하루 지난 한 주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인연 등등 나에게 꼭 토닥여주는 듯한 구절로 느껴졌습니다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비슷한 결로 마치 내가 나에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 오늘도 한번 꼽아와 봤고요 읽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눈을 감고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책 내용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 책의 작가 정영옥 님의 이 책을 편애며에 있는 글 한 달락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편애며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단지 이 말을 하고 싶었다 버텨내느라 오늘도 참 애썼다 살아내느라 사랑하느라 그리고 상처받느라 무더니도 말이다 그것으로 됐다는 것이다 나는 참 별것 없는 사람이라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겠다 당신보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 대신 살아줄 수도 없겠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언 또한 해줄 수 없겠다 그렇지만 나도 애써 살아냈기에 참 애썼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생각했다 오늘도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삶으로부터 어떤 슬픔으로부터 어떤 슬픔으로부터 버텨내기 위해 참 애썼다 그것이면 된다 그것이면 된다 그것으로 되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 책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왔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문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총 3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작가가 편의 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는 살아내느라 참 애썼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느라 참 애썼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처받느라 참 애썼다 이렇게 총 3가지 컨텐츠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도서는 이 해당 글의 공감을 더욱 끌어내기 위해 화자와 문체가 내용에 따라 바뀌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내느라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애썼다 참 많이 애썼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고 버텨내느라 애썼다 어떤 때에는 밖으로 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쑤셔 넣었던 목구멍에게 참 애썼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알아버린 시간에게 애썼다 힘들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한데 억지로 힘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참 애썼다 애썼다 또 힘내라는 말을 억지로 이해시켜 버린 머리에게 참 애썼다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애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썼으면 쉽다 애써 자책하지 말고 애써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써 아쉬워하지 말고 애써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나 애썼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애써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좋겠다 난 오늘 참 잘했다고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다 애써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온전히 나를 위한 힘듦 가끔 가끔 너무 힘겨울 땐 이것을 잊지 마렴 니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말이야 나 때문에 힘든 건지 남 때문에 힘든 건지 그땐 어머니의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모난 부분이 있어야 울퉁불퉁한 면이 있어야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뒤늦게 알아버린 탓입니다 무조건 나를 위해 사는 건 타인에게 좋지 못한 사람이 된단다 하지만 또 무조건 남을 위해 사는 건 나에게 좋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둘 다 좋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보고 싶니 때론 나를 생각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보기도 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구석도 있어야 하며 또 내가 먼저라는 또 내가 먼저라서 다른 것들에 무심한 사람이 되어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나와 당신은 지금 힘들고 벅찬 사람이지만 또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며 또 되찾고 싶은 사람인가 봅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삶이 조금 지쳤던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 힘든 것이라면 빛을 바라보며 견디겠지만 남을 위해 힘겨운 삶을 자주 접하다 보니 이젠 말 그대로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대로 살아갈 용기는 선뜻 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스스로를 타인의 기준에 맞춰 바꾸는 노력들 나의 모난 부분을 자꾸 사포질에서 매끈하게 만드는 과정에 팔이 저려오고 힘줄이 끊겨 꽉 쥐었던 것을 놓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바라보며 나를 치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문득 어머니의 말이 생각납니다 저 거울의 단면은 모난 부분도 울퉁불퉁한 부분도 하나 없이 매끈해서 결국은 빛을 반사시키는구나 자신의 색 하나 없이 단지 타인의 모습만을 반사시키는 것이구나 하고 어쩌면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이 모난 부분도 있고 울퉁한 울퉁불퉁한 면도 있어야 자신만의 색을 가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타인에게 맞춰 나를 매끈하게 만들다 보면 결국 타인을 비춰주는 역할이나 하다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가끔씩은 나를 가장 생각해 줘야 합니다 무조건 타인에게 나빠지자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나를 위해 힘쓰고 조금 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조금은 울퉁불퉁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거칠지는 않게 약간은 모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남을 다치게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적당히가 힘든 법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지 않도록 또 타인만을 비추며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야 힘들어도 버틸 명분이 생기고 나아갈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적고 편히 누워자는 날이 많아집니다 비록 힘든 건 똑같더라도 말이죠 힘들 때 누굴 위한 힘듦인가 생각하라는 것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똑같이 힘들지만 나를 위해 힘들다면 궁지에 몰려도 나아갈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버틸 수 있는 오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힘들던 타인을 위해 나를 위해 힘들던 타인을 위해 힘들던 똑같이 힘들 것이라면 어떨 때에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힘들어 보기도 하자는 거죠 저도 괜찮다 우산을 펼치듯 손에 조금만 힘을 주면 꿈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놓지 못한 수많은 힘줄에게 늘 그래왔고 그래야 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힘겹게 퍼덕이던 당신의 날개짓에 스스로에게 힘을 내야 한다고 다짐해왔던 수많은 입술에 힘들게 달려야 했고 힘들게 울어야 했고 힘들게 어른이 되려고만 했던 모든 시간에 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삶에게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해 잠 못 이루었던 수많은 밤에게 오늘은 저도 괜찮다 라고 말하고 싶다 힘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 높이 날아가려고 허덕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대로 괜찮다 때로는 뛰지 않고 걸어도 되고 쉽게 쉽게 울어도 된다 또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서 굳이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혹여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한 밤일지라도 오늘만큼은 쉽게 잠들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언제는 저도 괜찮으니 어떤 날에는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지는 것이 나에게 이기는 것이니 그것이 그것이 가끔은 내가 놓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기는 것임을 알고 또 오늘만큼은 충분히 세상으로부터 저도 괜찮다 또 나로부터 이겨도 괜찮다 힘들어서 힘들어서 말고 행복해서 우리의 삶은 철이 들어가며 울고 싶은 날이 많아집니다 약해지기 약해지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엉엉 울기라도 한다면 철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기 때문이죠 울고 싶다는 말 사실 사실 단어 그대로의 울고 싶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 놓고 아파하고 싶다는 정도의 눈치 안 보고 한없이 약해지고 싶다는 무언가에 기대고 싶다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놓고 울고 싶다 슬플 때 울고 싶다 약해지고 싶다 이런 것들 결국 내가 일단 아프고 슬퍼해 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냐고 고작 그런 울음을 바라고 살아온 건가 하면서 조금의 후회가 나를 콕 찌릅니다 이젠 조금 더 아파지기 싫고 조금 더 슬퍼지기 싫습니다 아파서 울기도 싫고 슬퍼서 울기도 진절머리 날 만큼 싫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한번 행복해서 펑펑 울어보고 싶습니다 딱히 지금 크게 슬픈 일이 있거나 아픔이 채 아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딱히 무슨 일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미건조한 하루의 끝 스탠드를 스탠드를 켜놓아야 잠을 잘 수 있는 나를 보며 이불 속에서 생각합니다 진짜 힘들어서 말고 행복해서 펑펑 울어보고 싶다 하고요 어쩌면 어쩌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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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가고 사랑하니 사랑하느라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사랑하느라 참 애썼다 녹아내려 녹아내린 사랑 초콜릿이 왜 쉽게 녹는 줄 알아요?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에 들어있는 코코아 버터가 초콜릿에 들어있는 코코아 버터가 사람 체온에서 녹는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거나 몸에 닿으면 그 적은 체온에도 쉽게 녹는 거래요 단 것들은 되게 잘 녹아요 설탕도 그렇고 솜사탕도 그렇잖아요 쉽게 녹아내리고 흘러내려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당신이 말한 달콤한 말들에는 어떤 것이 그렇게 들어 있어서 쉽게 녹아버리고 흘러버리는 것일까 말이에요 사랑해 당신이 어젯밤에 귓가에 속삭인 달콤한 말들이 단지 겨울이 가고 날이 따뜻해진다는 것만으로도 부질없이 녹아버릴 것만 같아요 녹은 초콜릿이 몸에 잘 묻는 것처럼 녹아버린 그 달콤한 문장들만이 내 몸 구석구석 진하게 묻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곤 실체는 없는 거죠 그 자국과 향만이 가득하게 남는 거예요 나 외로워서 만나는 거 아니죠? 생각해 봤는데 외로움을 품고 있는 사랑은 사람 체온에서 녹는 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맛이 참 달콤해서 나도 모르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뒤돌아서 보니 뜨겁게만 느껴졌던 사랑 때문에 쉽게도 녹아버리는 관계 말이에요 흘러내리는 부질없는 관계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참 허무하게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까 봐 그 자국과 향만 가득히 남게 될까 봐 조심히 사랑하라 조심히 사랑하라 사람도 일도 물건도 사랑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림자를 하나 달고 사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나의 마음이 형상화되고 얼핏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만큼 나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상징하게 되면 옳지 못한 것이다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뿐이지 내가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꼴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을 너무 사랑해 나를 두고 남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일을 너무 사랑해 일 속에 삶을 가둬두면 안 된다 물건을 너무 사랑해 물건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함부로 사랑하게 된 순간 자신이 아닌 그것을 위해 내가 존재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에 혹하지 않도록 늘 조심히 다루고 살아갈 것 내가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싫은 것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혹시라도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을까 생각했다 그 사람은 그렇게도 무른 사람이라 그 사람은 그렇게도 착한 사람이라 말하지 못할 사정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나를 스스로 설득시켰다 언제는 술을 진탕 마시고 전봇대와 싸우기도 했다 저 전봇대가 자꾸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위에서 깔보듯 쳐다보는 것 같아서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종종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마음속으로 나를 싫어하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 것이다 오늘은 우연히도 당신을 마주친 길이다 어색한 웃음으로 나를 마주하는 당신에게 잘 지내냐는 무척이나 식상한 물음을 보냈는데 당신은 또 무척이나 당연하게도 잘 지낸다는 답을 하고 우리는 갈라섰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것이 아니었구나 단지 내가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에 나를 떠났던 것이구나 맞아 그랬지 당신은 내가 없이도 충분히도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말 못할 사정이었던 것이다 당신의 잘 지낸다는 그 이야기 하나에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가 무너져 내린다 잘 지내느냐고 물어본 나의 뜯겨진 입술과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웃음짓는 당신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본 나의 발걸음과 안타깝게도 멈추어서지 않았던 당신의 발걸음 앞으로도 잘 지낼 당신과 또다시 추슬러야 할 것들이 무척이나 많아진 나의 어깨 누가 들어도 진부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나만 모르고 있던 이야기 내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당신과 당신 없이는 어느 것도 충분하지 못했나 결국은 그런 것이었다 상처받느라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요즘은 겉을 바싹 익힌 계란프라이보다 톡 건들면 몽글몽글 노른자가 새어 나올 듯 덜 익은 계란프라이처럼 철없는 것들이 마음에 듭니다 눈 오는 퇴근길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오신다는 소식에 장난감을 기대하는 것보다 저 먼 발치 걸어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왼손에 서류 가방 대신 선물 가방이 있는 것처럼 그런 기대하는 하루보다 기다리는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언제는 눈을 사로잡는 장미처럼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지만 이제는 별것없고 투박한 들꽃 같이 눈이 가기보단 마음이 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입맛을 사로잡는 기름진 음식처럼 확 끌리는 사람보단 소금기 하나 없어 밍밍한 어머니의 냉이 된장국처럼 나를 속으로부터 생각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마음에도 공사 중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인 곳에 외부인을 함부로 들이면 공사 중이었던 곳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동시에 들어온 외부인도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곳에는 항상 위험, 공사 중, 외부인 출입 금지 라는 푯말이 쓰여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공사 중인 마음에 외부인을 함부로 들이게 되면 공사 중이었던 당신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마음에 들어온 누군가도 심하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공사 중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마음에 함부로 누군가를 들이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날에는 모래를 쥐어보려 했지만 손틈 사이로 흘러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양손 가득히 쥔 물건들 때문에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지 못해준 적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잡아야 할 것과 놓아버려야 할 것들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잡는다는 것은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배우려고 할수록 나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양손 가득히 쥔 후회와 미련 때문에 잡지 못한 무수한 인연에게 아쉬움이 큰 탓에 언제든지 놓아버릴 수 있도록 느슨하게 쥐어보려 했지만 모래처럼 쉽게도 흘러내리는 것이 인연입니다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떠나갈 것들만 무수히도 잡고 있던 탓이겠죠 어떤 것은 꽉 쥐고 있었더니 허망함만 몰려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물먹은 솜의 무게처럼 허황된 것들이 많은 탓이겠죠 또 그래서 힘을 풀어보니 솜털이 바람에 흩날리듯 쉽게 흩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잼잼 놀이를 배웠던 우리는 놓고 잡고를 연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싫더라도 언제나 그랬듯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단지 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놓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충분히 잡고 있을 수 있는데 놓아 버려야만 하는 상황을 억지로 알게 됨으로부터 또는 놓아 버려야지만 편할 수 있는데 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많이 연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꾸역꾸역 모른 척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꽃을 꼭 쥐어잡아 손에 가시가 박힌다 하더라도 흘러내리는 모래를 꽉 쥐어잡으려는 미련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잘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랑했던 것들아 잊고 살았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인 단지 덮어두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 문득 어떤 것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선 학교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만으로 문득 사랑했던 학창시절이 그리워 베란다에 먼지 쌓인 졸업앨범을 꺼내보기도 했다 무심코 들어간 음식점에서 틀어놓은 노래가 옛 연인의 컬러링이라는 것만으로 그때의 우리가 그리워져 집으로 향해 서랍장에 있는 꺼진 핸드폰을 꺼내보기도 했다 모든 사랑하는 것들아 나는 절대 잊지 않았다 단지 덮어두었을 뿐이지 또 오늘부터 나는 사랑했다면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 사랑하는 나의 학창시절은 수북한 먼지 아래 덮어두는 것이지 또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는 서랍장에 고이 덮어두는 것이지 동전 위에 얇은 종이를 얹어놓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게 쉽게 나타나지 못하게 가려놓은 것이지 그리고 살짝 스치기만 하더라도 그 모습이 뚜렷해지곤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랑했던 것들아 나는 단지 그 뿐이었다 잠시 잊어버린다 해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었음을 잃어버린다 해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음을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음..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어.. 예전에 무슨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심리학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꼭 내 주변에 어.. 친구나 선배나 연인이나 그런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나와의 관계도 그 관계에 포함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부분들은 어.. 나를 위한 이야기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가령 온전히 나를 위한 힘듦을 맞이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애써온 마음에게 스스로 토닥여주는 말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썼으면 싶다 애써 자책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음.. 또 조심히 사랑하라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한다던가 일을 너무 사랑해 일 속에 내 삶을 가둬둔다던가 이렇게 나를 뒷전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마음에도 공사 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지치고 힘든 날에는 가끔 누군가의 위로조차도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음.. 나만의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잠시 쉬다 나오는 것 정비하다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드렸던 부분이었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놓고 싶은데 놓지 못하는 내 자신을 탓한다던가 쥐고 싶은데 쥐지 못하는 내 자신을 탓한다던가 이런 탓함을 나를 힘들게 하는데 쓰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나 스스로를 이해해 주는 연습 그걸 해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나와의 관계를 나는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고민해보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만 골라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나에게 좋은 주인인지 나는 나와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요 오늘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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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